최근 사의를 밝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. 이 회장은 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5년간 산업은행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 산은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저해되면 큰일이라며 논리적 토론 없이 주장만 되풀이되고 껍데기만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부울경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가장 특혜받던 지역이라면서 기간산업이 이미 부울경 지역에 집중돼 있어 다른 지역을 좀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